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동수 교수님 이번에 신간 출간 축하를 드립니다. The Perseverance and the Pastors in the New Testament 정말 중요한 주제를 쓰셨습니다. 제가 유학을 할 때 딱 한 번 책을 가져온 게 있는데 존 칼리민의 기독교 강요였습니다. 그 책 한 번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성령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. 교수님 이 귀한 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신앙생활에서 인리암고 참안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신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. 너무나 좋은 책 감사를 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